모창은? 모창은 장범준 씨를 좀 많이 팠거든요? 어? 나와봐! 나와봐! 이걸 장범준처럼 한다고? 민석아 잘하고 있어 창피하면 안돼! 민석아 잘하고 있어! 뽀뽀하게 해! 뽀뽀하게 해볼게! 아! 패드민턴 치자고 꼬셔 커피 한잔 하자고 불러 통에 한 번 걷자고 꼬셔 넌 한 번도 그래 안된다는 말이 없었지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래 그래 피었네 꽃송이가 꽃송이가 그 꽃 한 송이가 그래 그래 앞이 없구나 거리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 그 길의 사람들 그래 나는 내게 얼마만큼 특별한 건지 그게 어려운 거야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좋아 좋아 하모니카 솔로!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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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재준본이네! 야! 재준본이네! 진짜! 민석아 어떻게 잘하나? 재준본이야! 재준본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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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! 원래 이게 작정을 하면 하면 잘 안되기 마련인데 작정을 했는데 또 뚫고 나오네! 헤드싱어 왜 안나갔어! 그래! 지금 이 포인트를 이정도로 팔 정도면은 미창이 또 있어 옛날에 우리 중고등학교 때 우리 경훈이가 우리 모든 고등학생들의 영웅이었 Cannes 그럼 어떤 노래? 완전 다른데 결이 잠시만 이거 코에 걸려있어서 소리 좀 뺄게 척! 짧게 할게 이건 그것만 해도 비싸다 나의 챔피언 너와 나의 챔피언 나의 챔피언 잘한다 잘한다